자 이어서 이제 2부 너클볼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얘기가 재밌는데 필니크로 흔히 너클볼의 초창기 인물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타기를 했는데 선발투수였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레전드예요 미러키 브레이브스 시절에 입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고지를 미러키스 애틀랜타로 옮겼고 이제 뉴욕 양키스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거쳐서 다시 은퇴를 하려고 브레이브스에 와서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명예전당 들어갈 때도 사진 찍을 때 이 뭐냐 너클볼 잡는 자세로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승반지 하나 있네 그래서 니크로는요 이제 아빠인 필니크로 시니어가요 광부였어요 근데 아빠한테 너클볼을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에 너클볼만 던졌어 그래다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선수 선발 캠프가 있었는데 아빠가 탕광을 간 거야 이라고 탕광을 사이에 야구가 챙겨서 차랑 어둡게 어둡하고 간 거야 그래서 선발 캠프 갔다 왔더니 미러키 브레이브스의 스카우터가 이제 니크로의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로 한 다음에 집까지 찾아와서 미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좀 잘 될 것 같 그 술 잔뜩 먹여서 계약하자 해가지고 이제 니크로의 아빠가 그 술을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술을 엄청 먹였다 그래요 자 이 영화들의 이 이야기들의 그 뭐냐 출처들은 다 그 영화 너클볼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 너클볼 조수들끼리 나눈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나온 얘기야 그래서 계약금 250달러면 계약할까요? 당신은 계약금 250달러였던가? 지금은 계약금 250달러면 그거는 250달러면 메인보드 하나 값인데 어쨌든 그래서 아빠는 계약금 250달러를 그 우리가 내야 되는 줄 알고 아 돈 없어서 계약 못할 것 같네요 했더니 아니요 그 계약금 250달러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해서 계약금도 주고 월급으로 매월 250달러도 주고 그리고 이제 니크로가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하루 식비도 2달러씩 주겠다 용돈이냐? 이은진 선수가 다저스하고 처음에 6년 계약할 때요 그 연봉과 별개로 용돈을 따로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배팅볼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풀타임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는데 한 1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 너클볼의 특징 알잖아요 제대로 그 뭐냐 공의 움직임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물론 공의 궤적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공의 회전수 이런거는 던지는 사람이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회전이 많이 걸려버리면 너클볼은 그냥 배팅볼이에요 그래서 10년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만 28세가 되어서야 풀타임 선발 투수가 됐고 그래서 그때가 처음 200인 시즌을 보냈는데 막상 풀타임을 시켜보니까 ERA가 1.87로 내셔널리그 1등을 먹어버린거야 그래서 오 이때부터 이제 니크로는 선발 투수가 됐고요 놀랍게도 40대 후반까지 뛰어요 역시 너클볼 투수들은 수명이 길어 그래서 내가 태어나던 애까지 선수로 뛰었고요 그래서 5,404이닝으로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들 중에서 최다 4위에요 심지어 심지어 3진 열나게 많이 잡으면서 롱런했던 역대 탈삼진 1위인 놀란라이언 보다도 20이닝을 더 던진거야 ㅎㅎㅎㅎ ㅎㅎ ㅎㅎㅎㅎ 그리고 이제 라이브볼 시대라고 있어요 중간 공인구가 바뀌었어 그 시대 한정하면 1등이야 그래서 300승 투수인데요 그 300이닝 시즌도 4시즌이고 더 놀라운 거는요 만 40세 이후에 121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너클볼의 단점 발빠른 주자들의 도루 저지를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도루를 허용하기 전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비 능력이 좋아가지고 도루를 허용하는 약점을 견제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글러브도 5번이나 받았고요 더 놀라운 건요 동생인 조니크로도 이제 중간에 선수 커리어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빠랑 형한테 너클볼을 배워가지고 200승 투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합해서 539승을 했어요 싸이영은 혼자서 500승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니크로 형제의 동반 기록은 가족 동반 기록으로 역대 1위예요 이 부분 캥그리피 주니어가 아빠하고 합해서 700홈런을 넘겼잖아요 개인 600홈런에다가 하여간 거두 대단하고 근데 동생인 조는 2006년에 내동맥류를 일찍 죽었었어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너클볼 투수들이 오프시즌마다 니크로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정모를 했었어요 정모를 할 정도로 되게 친했는데 아마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을 거야 나클볼 투수들끼리 아마 모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자 근데 니크로가요 개인 기록은 300승을 넘었는데 사실 본인의 영향으로 따지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었단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냐면 그 니크로의 소속팀 브레이브스는요 보스턴은 연고지 시설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번 미러키 연고지 시설에 우승 한 번 그리고 애틀랜타로 연고지를 옮겨서 우승 한 번씩밖에 못해요 그래서 1979년에요 21승으로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공동 다승왕이 돼요 형제가 동반 다승왕이 됐는데 문제는 필은 21승을 하는 동안 20회나 당해가지고 최다패에서도 1등을 먹어버린 거야 물론 이제 요즘은 21승 20회라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해요 저때는 한 시즌에 선발등판 4,50경기는 그냥 기본이었거든 지금은 한 시즌에 30경기 선발이 나와도 대단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30경기 선발이면 솔직히 20승 10패?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더 놀라운 거는 그게 43시즌이라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브스에서 20년 뛰는 동안요 포스트 시즌을 두 번밖에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크로 가요 나중에 우승하고 싶어서 양키스를 간 적이 있어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양키스에 갔던 시절이 양키스가 암흑기였던 거야 그 양키스가요 그 세계대전 끝나고 전성기 시대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양키스가 진짜 무서운 시절이 총 3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키스가 첫 번째 무서운 시절은 베이브루스하고 루게릭이 있을 때 베이브루스하고 루게릭이 있었던 시대고 두 번째 시대가 미키 멘트라고 로저 메리스가 있을 때예요 멘트라고 메리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는 그때 뭐냐 이제 조토레 감독이 있을 때 그 조토레 감독이 있을 때 이제 뭐냐 그 1990년대에 우승을 다섯 번 한 적이 있어요 1997년을 빼고 1996, 1998, 1999, 2000년 이 네 번의 쩌르륵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1997년에는 플로리다 마일리스가 우승했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시대가 2009년 한 번 우승을 했죠 어쨌든 양키스가 총 3번의 그 무서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미키 멘트 로저 메리스 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 그 양키스 그 코어포 시대에 있을 때 있잖아 이 코어포가 그 앤디페티트 그 마리아노 리베라 데릭지터 호르베 포사다 앤디페티트 이 네 명이 있을 때의 시대예요 이 네 명이 있는 그 시대 때 그 사이에 껴서 간 거야 니크로는 자 참고로 그 양키스 암흑기 시절에 양키스의 레전드 플레이어로는 그 유명한 돈 매팅니가 있어요 지금 마이애미 왈리스 감독이죠 그 유현진 선수 있을 때 그 다저스 감독을 있었던 그 조토레 따라서 다저스 코치로 왔다가 조토레 은퇴하고 나서 매팅니가 다저스 감독을 해요 조토레가 은퇴하고 다저스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팅니는 지금 말린스 감독을 갔지 근데 지금 말린스의 구단 사장이 데릭지터지 어쨌든 그리고 결국 이제 니크로는요 은퇴할 때까지 월드 시리즈를 한 번도 못 가요 진짜 브루넷 투수야 그래서 사실 명예의 전당을 한 번에 못 가요 1985년에 300승을 선고를 하는데 원래 1985년에 자기한테 너클볼을 가르쳐준 아빠가 위독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즌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뛰어라 그 로저 클레멘스가 한 330승인가 할 때 그때 그 시즌이 200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클레멘스가 그 자기 그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로테이션 예정대로 소화하라고 그래가지고 클레멘스가 그때 등판해가지고 아마 그 330승인가 어쨌든 달성을 했어 그 달성했던 경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즌을 뛰는데 1985년에 이제 시즌 마지막 날까지 299승을 했던 상태에서 마지막 날 등판에 나온 거야 시즌 마지막 등판에 나와서 하는 말이 마지막 타자를 상대할 때까지 너클볼을 던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너클볼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 타자한테만 던지지 그 전까지는 너클볼이 아닌 다른 공으로 마지막 타자까지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크로가요 물론 너클볼 때문에 성공한 건 맞지만 내가 너클볼만으로 야구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그날 9회 2사까지 너클볼을 안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자한테만 너클볼을 던지면서 완봉승을 해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300승을 완봉승으로 달성해서 하면 니크로밖에 없고요 제이미 모이어가 이 기록을 낄 때까지 역대 최고령 완봉승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제이미 모이어는 너클볼 투수는 아니고요 약간 그 나이가 늙어서도 그 제구력으로 먹고 산 투수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명예의 전당 가는데 5번만에 갔고요 우승을 한 번도 못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거기서 좀 약간 점수가 깎인 거겠죠 어쨌든 이 패는 했고 브레이브스의 35번은 0구 결번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니크로가 그 브레이브스의 그 에이스 시대를 잇는 약간 그런 대표적인 투수증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워런스판하고 쟈니세인의 그 원투펀치 시대 그 보스턴 브레이브스에서 미러키 브레이브스 시대 그리고 이제 미러키 브레이브스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옮기는 시대에 필니크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아 1990년대일 거야 1990년대까지 가가지고는 그레그 매덕스 탐글래빈 존스몰치의 원투스리 펀치가 있어요 참고로 그 글래빈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갔고요 스몰치는 당연히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갔고 왜냐하면 그 글래빈은 매체에서도 뛴 적이 여러 번 있거든 그리고 매덕스는요 매덕스는 명예의 전당 갈 때 자기 팀을 안 골랐어요 중립으로 갔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매덕스는 중립으로 갔던 이유가 이제 매덕스는 자기 데뷔 팀이 컵스예요 컵스 브레이브스 컵스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파드리스 이렇게 네 팀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래서 매덕스는 이제 컵스하고 브레이브스 중에서 고르기가 좀 힘들었던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매덕스 글래빈 스몰치의 원투스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브레이브스의 에이스들을 보면 그 공으로 그냥 압도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제구 수싸움 이런 걸로 타자들을 농락하는 투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판하고 세인이 대체로 그랬고 근데 이제 세인은 그 리오 마조니 코치의 약간 스승 이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매덕스하고 글래빈도 제구력 투수고 스몰츠는 임팩트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 이제 니크로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너클볼 선생님이 되는데 이제 웨이크필드가 그 일루소에서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레드삭스 쪽에서 니크로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받고 각석을 했고 그 다음에 허민 씨는 아예 니크로랑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을 정도야 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필리크로와요 2012년에 우리나라를 온 적이 있어요 허민 씨하고의 그 인연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잠실 경기를 직관을 했었어 그때 그 아마 고향 언더스 모자 쓰고 직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국내 언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미국 유학을 했었던 이제 신하영 아나운서 신하영 씨가 영어로 그 유창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만약에 너클볼을 배우러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니크로가 했던 말이에요 매일 너클볼을 필사적으로 연습하면서 모든 생활을 너클볼만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할 사람이 오면 나는 가르쳐주겠다 라고 했고요 이제 지병으로 암이 있었는데 자던 중에 그냥 조용하게 자연사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찰리허프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죠 하와이 출신이고요 지명은 다저스인데 다저스에서는 사실 불펜으로만 775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 별로 빛을 못 봤어 10년 동안 불편만 뛴 거야 그러다가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가가지고 만 34세 시즌에 선발 투수로 전향을 하게 돼요 뒤늦게 그 다음에 롱런하죠 너클볼 던지면서 음 음 자 그래서 하와이 출신 중에서 성공한 선수는 얼마 안 돼요 음 그리고 216승 216패 승패의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명예의 전당은 못 가요 왜냐하면 허프가 뛰던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 놀란 라이언이 있어가지고 밀렸어요 하필이면 라이언은 당연히 가겠지 음 그리고 이제 버트 블라이 11이라고 명예의 전당 겨우겨우 들어간 투수가 있어요 블라이 11급의 선수가 겨우겨우 갔을 정도면 그래서 었는지 모르겠는데 허프는요 레인저스 구단자체 명예의 전당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그 이런 너클볼 투수나 제구력 투수 이런 선수들이 되게 롱런을 많이 한게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요 1920년대생 선수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뛰었던 사람이 워렌스판이고요 1930년대생으로 마지막까지 뛰었던 사람이 필리크로 그 다음에 1950년대생으로 마지막까지 뛰었던 사람은 이제 삼성라이언즈에도 왔었던 훌리오 프랑코 이 사람은 50대까지 뛰고 싶다 라고 했는데 50대까지 못 뛰었어요 그 다음에 1960년대생으로 마지막까지 뛴 사람이 마리아노 리베라예요 리베라도 그 심지어 커터만으로 그렇게 많이 뛰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찰리워프는요 그 다저스고로 코치로 활동하는 동안에 박찬호씨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박찬호씨를 선발 로테이션에 넣게 해준 그런 코치였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투구 메커니즘을 이제 전술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너클볼 후배인 탐 캔디 OT가 다저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이어블러였던 웨이크 빌드는 웨이크 빌드는 웨이크 빌드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너클볼 투수야 그래서 유명해졌지 그 그래서 드래프트 200번으로 피츠버그 파이어리치를 갔는데 이제 파이어리치에서 1루수로 폭망해가지고 몇 경기 못 뛰어요 그 다음에 보스턴 랜삭스에서 뛰었고 음 올스타도 뽑혔던 투수고요 웨이크 빌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원래 대학 시절은 3루수였고요 그래서 싱글에 이때 3루수하고 1루수하고 코너네아수 번갈아가면서 맡았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알루미늄 배트에서 그 나무 배트로 그 뭐냐 바꾼 다음에 적응이 안됐대 그러다 스프링 캠프에서 캐치볼 하다가 당시 감독이었던 우디 하이키가 헤이 팀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 너클볼 투수 한번 해볼 생각 없니? 응? 라고 물어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응 너 야수로서 재능 없어 뭐 이런거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너클볼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992년에 데뷔를 했는데 13경기에서 8승 1패 ERA 2.1호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NLCS 3차전도 잘 던져서 잘 던져서 승리 투수가 돼요 근데 1993년에는요 개막전에서는 10볼낸 내주고도 완투승을 했더니 6승 11패 5.61로 네 좀 그 폭망한거야 소포모어 증오군을 겪은거에요 그래서 파이헬츠가 이제 웨이크필드한테 마이너리그 옵션을 썼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방출을 해버려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웨이크필드가 이제 한주위기 빛을 찾은게 레드삭스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는데 이때 필 니크로와의 인연을 맺게 돼 이때 니크로하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나서 웨이크필드는 그 이후로 각성해서 이제 선발 로테이션의 기회도 많이 얻고 그래서 그 꽤 롱런한 너클볼 선발투수로 이제 잘 잡았는데 명예전당은 못가요 응 명예전당은 못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4년에 그 반비노예저주를 끊어요 그래서 ALCS 5차전태 그때 연장 15위까지인가 갔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구원승을 따요 웨이크필드가 그 구원승을 따고 나서 이제 월드시리즈 1차전의 선발로 등판을 하기도 해 물론 포스트시즌에선 그렇게 잘 못해요 웨이크필드는 항상 정규시즌에서는 그 팀을 정규시즌 그 좋은 성적 만들어 놓고 이제 포스트시즌에서는 주로 스윙맨으로 갔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레드삭스하고 종신계약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종신계약을 하는데 400만 달러씩을 받는데 매년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하다가 이제 웨이크필드가 마지막 2년은 또 그래도 한 번에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웨이크필드가 그래도 꽤 많이 넘어졌어 200승하고 은퇴했어요 200승 180패 하고 은퇴를 했고요 200인인 그래도 5시즌이나 돼 그래서 2007년에도요 정규시즌에 한 17승인가 했어요 맞을걸 아마 근데 이제 웨이크필드의 가장 빠른 공구속은 시속 130km대였고요 그 웨이크필드 하면 흔히 이랬어요 미라벨리가 포수 보는 날은 에이스인데 베리텍이 포수 보는 날이면 베팅볼 투수였다 그래서 이때 레드삭스의 주전 포수였던 제이슨 베리텍이 이런 말을 남겨요 너클볼을 잡는다는 것은 왼손잡이인 데이비드 오티즈가 유격수 수비를 보는 것과 같다 오티즈 안그래도 수비도 사실 별로 못하잖아 음 근데 그런 선수가 유격수 수비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폭망이겠지 음 자 그래서 그 전담 포수가 필요했고요 웨이크필드가 그 인성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이제 받았는데 후보로만 무려 8번을 추천된 다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0년까지 193승을 하고 2011년 시즌을 맞이 를 하는데 원래 웨이크필드는 선발 로테이션에 그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스작가가 2007년부터 개혁을 했죠 근데 마스작가가 레드삭스에서의 다섯 번째 세즌 때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거야 마스작가가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존 레키는 못하고 클레이버크 홀츠는 척추 피로골절이고 그리고 2011년에 조지 베킷하고 존 레스터도 부상으로 조기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드삭스는 2011년에 정교시즌 마지막 날에 탈락하거든요 와일드카드에서 마지막 날에 탈락하고요 템파베이 레이스는 마지막 날에 우승해요 아니 마지막 날에 포스트시즌 나가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후배 선발 투수들이 계속 부상으로 빠지니까 선발 기회를 얻어서 마지막 시즌 때 이제 계속 선발로 뛰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2011년 7월 26일에 199승을 한 이후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011년 9월 13일에 앤디르 밀러가 조기 강판되버려요 음 그래서 그 웨이크필드가 웨이크필드가 이날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서 그 구원승을 거두고 통산 200승을 채워요 그런데요 이제 그 그 그 그 그 이때 선발로서 실패했던 앤디르 밀러는요 이후 구원 투수로 성공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웨이크필드가 2012년 2월 17일에 이제 은퇴 선언을 하는 게 영화 더클볼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명예전당에서는 득표율 0.2%로 그 최소 그 후보 자격 유지도 못하고 그냥 광탈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크필드의 전담 포스였던 덕 미라벨인데요 음 아무래도 커리어에서 가장 최고의 이력은 웨이크필드의 전담 포스였다 그리고 이제 소속팀 소속팀 그 이리저리 많이 옮겨다녔었고요 통산 타율이 2하 3푼 1류밖에 안 돼요 여기 포스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미라벨리에요 음 49번은 웨이크필드 그래서 미라벨리는 이제 메이저리게 올라왔는데 AA에서는 진짜 잘했다? 근데 문제는 승격 이후 이제 41로스터 언저리에서 메이저리그하고 AAA를 반복하는 코드A급 선수로 남은 거야 근데 이제 1999년 샌프라시스코 다이언츠에서 포스를 막 2명만 쓴 게 아니고 여러 명은 로테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전 기회를 얻어서 좀 존재감을 보였는데 2000년에는 마비에스텔라하고 이제 플랫툰 포스로 하다가 타율이 근데 이때 포스 2명이 둘 다 2할 3푼밖에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이언츠가요 베니토 산티아고라는 올스타 포스를 영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라벨리가 여기서 밀려나요 이 베니토 산티아고는 2002년에 NACS MVP로 자이언츠를 월드 시리즈까지 올려놓죠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레인저스를 가서 이반 로드리게스의 백업을 받다가 근데 이제 2001년 6월에 레드삭스에서 제이슨 베리텍이 팔꿈치 부상으로 일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로 갔는데 2001년에 이제 스카엣 헤리버그하고 역할을 나눠 맡아요 참고로 이 헤티버그는 2002년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로 가는데 이때 계약을 일루수로 계약해요 포수관이야 일루수로 계약해요 그 영화 머니볼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헤리버그는 네 일루수로는 가능성을 다시 보여요 이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베리텍이 이적 이후에 잠깐 타격의 눈을 뜨기는 하는데 전반기에 워낙에 못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스프링캠프인데 이제 너클볼을 던지는 웨이크필드의 전담 포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리텍이 워낙에 너클볼을 못잡아서 근데 여기서 미라벨리가 전담 포수로 낙점이 돼요 그래서 전담 포수가 아니었다면 사실 그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도 못 받았을 포수인데 미라벨리는 덕분에 웨이크필드의 전담 포수라는 명목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트에 들어가요 너클볼을 잘잡는다는 것만 빼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요소가 없었고요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미라벨리가 잠깐 부상으로 이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경기에서 베리텍이 전담 포수를 받는데요 그 베리텍이 포수 보는 날 웨이크필드가 4점점패 ERA 8.11 이었던 거야 그 성적 4경기만 빼면 3점댄데 자 그러다가 이제 뭐냐 2005년 겨울에 이제 레드삭스하고 파드리스가 미라벨리하고 조시바드 두 포수자원을 서로 트레이드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조시바드한테 그 너클볼 잡는 거를 시켜봤더니 2006년 4월에요 1승 4패를 하는 동안 포일만 무려 10개를 범하는 거야 응 너클볼을 너무 못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6년 5월에요 미라벨리하고 조시바드를 다시 트레이드를 해요 응 그 이제 태우 엡스타인하고 케빈 타워스 당시 두 단장이 원래 침묵이 좀 있어가지고 트레이드는 쉽게 됐고요 이제 양키스가 웨이크필드 트레이드 방해하려고 미라벨리 트레이드 방해하려고 그 입찰을 했었나봐 트레이드 카드로 그러니까 레드삭스가요 이 뭐냐 트레이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파드리스한테 선수 자원을 더 제시를 한 거야 조시바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잠수한 투수인 클라메 레드스도 주겠다 현금 10만 달러 더 주겠다 해서 다시 웨이크필드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조시바드는요 그 이후 한동안 박찬호 박찬호 씨의 전담 포수로 활약을 하고요 그리고 2006년에 파드리스 포수가 마이크 피아자 조시바드 로아포엔 이 세 명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미라벨리가 레드삭스 다시 합류하단 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데코을 라고 레드삭스가요 그 구단주 전용기까지 띄워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그래서 수송을 하고 그 경기 시작 예정 시각이 그 12분 전에 보스턴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경찰차까지 보내가지고 페네이파크까지 경찰차 타고 왔대요 그래서 경찰차 타고 오는 동안 유니폼 갈아입었고 이제 레드삭스에서도 그날 경기 시작 시각까지 늦췄대요 그날 웨이크필드가 선발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날 상대가 양키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양키스 상대로는 어떻게 해서든 웨이크필드 등판하는 날에 미라벨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경기 시작 시각을 좀 늦췄어 어쨌든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날 웨이크필드는 QS 플러스를 했고요 자 근데 문제는요 미라벨리가 레드삭스에서 등번을 28번 썼는데요 그 이때 미라벨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28번이 비웠었는데 그 최희석 코치가 최희석 코치가 그 월드베이스북 클래식 때 웨이버 공시돼가지고 보스턴 랜스삭스로 갔잖아요 응 그래서 웨이버 이적했던 최희석 코치가 28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라벨리가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최희석 코치가 28번을 내줌과 동시에 40인 로스터에서 빠지게 돼요 응 그리고 이제 미라벨리 같은 경우는 파드리스 했을 때 스프링 캠프에서 박찬호씨의 공을 잠깐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이닝인가 던지는 동안 3.7개 잡았다고 그래서 음 미라벨리가 2007년이에요 발목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웨이크필드도 포스트 시즌에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됐지 그러고 그래서 미라벨리는 2007년에 2004년하고 2007년에 두 번 우승을 한 다음에 계속 재계약은 해요 그 재계약은 했는데 이제 2008년 3월에 방출이 돼서 그대로 은퇴를 해요 그때 이제 미라벨리를 밀어냈던 포수가 현재 템파베이 레이스 감독인 케빈 캐시구요 음 자 그 다음 웨이크필드 다음 세대의 투수 R.A.D.키가 있어요 자 그래서 R.A.D.키는 테네시드 출신이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지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음 30대 중반에 싸이 영상을 받았지 자 근데 디키는요 이제 이 선수인데 애틀랜타 올림픽 국가대표였어요 이때 국가대표 멤버로는 크리스 벤슨 브래든 루퍼 같은 선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 벤슨은 사실 나는요 이 사람이 투수긴 한데 나는 그 크리스 벤슨이 그 야구 실력보다는요 지 아내 때문에 유명해져요 아내가 이제 배운가 모델인가 그러는데 벤슨의 아내가 뭐 이런 말을 한 적 있대요 그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고 뭐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30개 구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카색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 벤슨은 아내 때문에 자기 커리어를 망친 케이스예요 아내가 그 언행이 그래가지고 거의 뭐냐 그 여자 커트실링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디키는 너클볼 투수 중에서 유일하게 싸이용상을 탔던 선수고요 음 그래서 자서전에서 야구는 후회를 관리한 게임이다 라고 쓰기까지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디키는요 원래 올림픽에서 활약을 했던 덕분에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은 받았었어요 레인저스로부터 근데 문제는요 이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에 이제 베이스볼 아메리카 잡지에서 표지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이 표지사진에서 디키가 그 팔이 팔각도가 좀 살짝 달랐어요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디키거든요 근데 디키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팔각도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레인저스가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해봐요 그랬더니 선천적으로 팔꿈치 인대가 없는 거야 물론 대학교 시절때부터 디키는 팔꿈치 보험을 들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생활을 접을 경우 그 연금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제 레인저스에서 원래 계약금에 81만 달러를 줄려다가 7만 5천 달러로 팍 깎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디키는 그래도 나는 뛰고 싶다 일단 선수로 뛰고 싶다는 생각에 그 헐값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1년에 메이저릭을 데뷔를 했고 그리고 박찬호씨가 허리 부상으로 레인저스 선발로테이션을 잠깐 비웠을 때 선발 투수 기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2005년에 에인저스 상대로 구원 등판을 했다가 어깨 부상으로 그 뭐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이후 빠른 공 스피드가 시속 130대로 내려가가지고 빠른 공을 포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음 벅시월터 오레어 샤이저 마크 코너 이 세 명이 디키한테 면담을 하자고 불러요 그래서 면담하러 가 그래서 면담을 했더니 너클볼을 던져보지 않겠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면담 7분만에 너클볼 투수로 전향을 하면서 트리플 A로 내려가서 이제 너클볼 수업을 받아요 찰리오프한테 개인 레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하드너클볼을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2005년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즌을 보내 트리플 A에서 근데 2006년에 시즌 첫 선발등판에서 한 경기에 홈런을 6개나 먹어버리고 레인저스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메이어스가 롤5 드래프트로 그 구제를 해준 다음 계속 뛰다가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는 한이닝의 폭토만 4개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한이닝 상폭토는 월터 존슨이나 니크로도 갖고 있는 기록이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웨이크필드 웨이크필드 그 다음에 이제 메이어스 캐스터였던 데이브 니하우스에 를 통해서 필리크로하고 연결이 됐구요 그래서 니크로한테도 개인 레슨을 받고 찰리호프 팀 웨이크필드 필리크로 등 뭐냐 진짜 저명한 투수들의 레슨은 다 받아요 자 그래서 하드너클볼 하고 기존의 너클볼 하고는 다르게 좀 공인속도가 좀 평균적으로 빨랐어요 시속한 130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키는 그 2010년에 초청선수로 갔다가 정의병단에서 첫번째로 트리플A로 가는 대상자가 된거야 그런데 트리플A에서 1편타 완봉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츠가 올리버 페레즈라는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탈락하게 되면서 기회를 얻어서 나름 성공적인 시즌을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2011년에는 막 홍개막전 선발하고 단연계약도 했는데 3점 테이 라인인데 3승 8승 13패밖에 못한거에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기어이 본인이 20승을 성공을 해가지고 너클볼 투수 최초로 싸이형상을 받아요 2경기 연속 1피안타 그 10K 이상을 역대 최초로 달성을 했구요 그래서 더 놀라운거는요 니키가 2012년에 복부근육이 찢어졌는데 그걸 풀타임을 던지면서 참은거에요 시즌 끝나고 수술을 받았구요 근데 이제 디키가 몸값이 올라가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 너클볼 전단포스로 조시 톨리를 그 끼워 팔았어 이때 블루제이스에서 매치로 넘어온 선수가 그 유명한 노아 신더가드구요 트레이드한 다음에 연장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월드베이스북 클래식도 추천했는데 그렇게 잘 던지진 못했어요 음 그리고 2013년에 놀랍게도 마크벌리하고 한 팀인데도 골드글러브를 땄구요 그리고 이제 2015년 디키가 이제 선발등판하는데요 이날 추시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전은 되게 잘 던졌어요 근데 추시수 선수가 디키의 공을 되게 잘 받아쳐가지고 그 5회 이사해서 그 결국 데이비드 프라이스로 교체를 하게 돼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도 디키는 그렇게 잘 던지진 못해요 하지만 월드 챔피언을 달성했고 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디키는 은퇴 시점에 120승 118패 6홀드 2세이브 2할의 4.04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디키는요 얼마나 부류하다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이혼하고 엄마는 알코올 의존중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구해다 쓰는데 여자인 베이비시터 하고 10대인 10대인 청소년들한테 성적 학대까지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생활이 위험했던 적이 있다 그래 그리고 스티븐 스티븐 제임스 상담받고 그 다음에 개신교 다니는 아내랑 결혼해서 본인도 개신교 신자가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각성을 좀 했다 그리고 이제 디키는요 마이너리그 숙소 근처에서 원래 미주리강을 건너보려고 그랬어 게다가 헤엄치다가 중간에 400미터 정도를 표류하면서 아 뭘 먹고 익사다 해서 죽겠구나 하다가 겨우 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때 살아남고 나서요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마이너리그 성적이 안 좋았는데 마음가짐을 전환한 다음에 성적이 좋아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캠프 전에 또 이때 동료 선수들하고 킬리만자로 올라가요 그렇다고 자 그래서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그런 이제 디키가 그 인도 성매매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후원을 하거든요 킬리만자로 갔다 온 이후로 맥주 구단주가 그 디키가 운영하는 그 재단에다가 그 성금까지 내줬을 정도로 음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다가 3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10 4-10 4-10 5-10 6-19